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얄미운 동석 글쓴이입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엄마 집에 애들 맡기고 왔더니 어머나 이게 다 뭐니 욕댓글 오지게 많네요. 아니 지난 본문에 제 입장 여러번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욕만 하네요. 저도 잘못했다고요. 그거 인정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욕만 하는거 보니까 그래 당신들은 그냥 욕을 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거 같아서 저도 그냥 이제 신경 안쓸거에요. 다만 억울한게 있으니까 몇가지만 해명합니다. 첫번째 시부모님의 결혼 반대 이유. 연애할때요. 저희 남편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꺼지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돼 너 없으면 죽어 이러면서 소동을 피웠다구요. 그때 남편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우리 아들 만나서 설득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그때 제가 좀 모질게 대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남편이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길래 결혼하게 된건데 그때 제가 모질게 대한거 그게 마음의 한이 된건지 뭔지 반대를 했거든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럼 그때 제가 어? 그때 헤어진 남자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대했어야 되는겁니까? 헤어졌는데 모질게 대하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설프게 어머님 어머님 하는거보다 이게 더 낫잖아. 그리고 저요 배신한거 아닙니다. 군대 기다렸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군대까지 기다려준건데 그렇게 했으면 된거지. 어? 제대했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했더니 뭐 죽겠다니 어쨌겠다니 난리치는 남자. 이런 남자를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까? 그리고 두번째 대기업 발언. 하 진짜 유치한데 저랑 같이 졸업을 한 제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웬만한 대기업을 다녀요. 그리고 저요 학교다니면서 성적도 굉장히 좋았구요. 글쎄 맞춤법 보니까 아닌거 같은데. 그때 제가 만약 취업을 했다면 어딜 갔겠어요? 최소 삼성입니다. 에헤? 댓글에 뭐 니가 붙었어도 회사생활 적응 못했을거다. 이런 소리 많이들 해대는데 뭐 그래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제가요 스트레스 받는걸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회사에 들어갔으면 얼마 못 버텼었을거 같긴 해요. 아마 일을 끝까지 계속 했어야 했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겁니다. 아마도. 세번째 열등감. 네 그래요 좋아요. 저도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동서와 저의 조건을 비교하면서 썼냐 하면요. 하아 이걸 다 설명해야 돼. 그냥 인간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쓴거야. 저요 학교 다닐때 소문난 이분이었습니다. 허허? 집도 그냥저냥 평범하고 학교 성적도 좋았다니까요. 제 대학 친구들 중에 저보다 못했던 애들 전부 다 좋은 집에 시집가가지고 시부모 사랑받으며 잘살고 잘 먹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사랑이 뭔지 이런 거지같은 집구석에 남편 하나 보고 시집와가지고 백화점도 잘 먹을까 하고 또 시부모님한테 미움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못한 조건에 동서가 들어와가지고 별 시답지 않은 일 한다는걸로도 시부모님이 이뻐하는게 눈에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속이 안상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은 안그럴 것 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서가 하는 일 딱 보기에도 그래 그렇게 막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잡일이야. 이거 나이 들면 또 못하거든요. 분명 애 낳고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할 사람인게 불보듯 뻔한데 지금 이 순간 일을 한다는거 하나만으로 이쁨을 받는다는게 샘이 나고 질투나고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 도련님이 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는게 저로서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됐어요. 왜냐? 우리 도련님요. 뭐 하나 빠지는거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도련님 정말 많이 탐내고 그랬는데 소개같은거 안 받겠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괜찮은 애를 데리고 저렇게 빠지나 저렇게 빼는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벼룡은 있었지. 그랬는데 헐 이게 뭐니 정말이에요. 우리 동서 잘난거 하나 없어요. 외모 그냥 평범하구요.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이뻐. 키는 또 오지게 작고 몸매도 별로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능력도 별로고 성격도 무뚝뚝하고 옷도 그래. 정말 못 입어요. 그냥 거짓망탱이야. 밖에서 일하고 애도 없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집에서 애만 키우는 저보다도 못한지 이해가 안되요. 네번째, 동서의 그지같은 성격.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마치 저 들으라는 듯 사람 정말 보기 싫지 않나요. 저러는거. 딱 동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한분은 동서네 집 구경하러 갔을 때 화장대 보니까 기초는 수분크림 하나 떨렁이 있길래 아이고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제가요. 다른건 몰라도 이거는 못 참겠더라고. 오지랖을 떨었지. 여자는 피부에 신경을 써야 돼 동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 몇개를 추천해줬거든요.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저는요. 화장품같은거 상분 믿을 수가 없고 신뢰가 안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귀찮아요. 그걸 왜 해요? 그냥 하나만 바르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 실제로 봐도 그래. 색조화장같은 경우 거의 안하긴 아니에요.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정말 자기관리를 안합니다. 이게 뭐니? 어우 추잡스럽게. 그리고 제가 같은 여자니까 편 한번 드려주려고 동서한테 아우 동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해? 도라님한테 명품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해. 남편이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보겠어. 그거 있으면 아무 옷이나 막 메고 다녀도 되게 실용적이고 이쁘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더니 우리는 명품 살 때가 아니에요. 형님. 이러면서 대놓고 무한을 주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믿게 하니. 그렇다고 보면요. 얘가 모든 걸 다 아끼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냄비 하나에 내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 부엌에 갔는데 냄비가 몇십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이런 냄비가 있습니까? 맨날 저렇게 돈이 없다. 그런 거 살 때가 아니다. 대출금 갚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도 저희한테 사다주는 그 비싼 선물들 받으면 말을 그렇게 하면서 비싼 거 사주면 우리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돼. 그리고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기름값이랑 산물이랑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큰 돈 쓰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녁은 내가 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 형네 부부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 시동생 내가 나서가지고 계산을 하는 바람에 우리 체면만 거지같이 깎겠다 이거예요. 이게 뭔 꼬라지입니까? 그래요. 뭐 저렇게 말하면 요즘 소위 말하는 개념요? 그런 거긴 하겠죠. 여자들이 별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죠? 내 말이 맞잖아. 인정해요. 솔직히 대쪽같은 스타일 답답하잖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난 없다고 보는데.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다섯번째 애들 삼촌 결혼할 때 너는 뭘 해줬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요. 추기금 50만원에 절값 50만원까지 해줬어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100만원인데. 여섯번째 명절 20만원에 거지냐? 너 거지야? 라는 말 아니 명절 고작해야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러면 1년에 총 40만원이죠.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입니까? 아니 이쁜 조카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요? 님들은 안 그러고 삽니까? 제가요. 애를 셋 낳으면서 무슨 뭐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달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뭐랬습니까? 그냥 명절에 보는 조카들 이쁘다고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곱번째 명절에 왜 음식을 안 하고 늦게 쳐가느냐 라는 댓글들 아니 이거 첫번째 글에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 분들 되게 이상하시다. 딴 글에 보면은 시댁에서 며느리 못살게 굴었을 때 아우 발길 끊어라 연 끊어라 어? 이렇게 조언들 하더니 아니 나한테 왜 이래? 어? 내가 만만해요? 요즘 어떤 여자가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시댁 가가지고 넙죽 엎드리냐고요. 니들은 엎드릴 겁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그냥 제 할돌이만 했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외동 아들이세요. 친척이 아무도 없죠. 정말 음식 같은 거 기본만 해요. 얼마 안 돼.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또 명절마다 꼬박꼬박 20만원씩 돈 들여왔어요. 설날엔 떡국떡 추석엔 송편 저희가 다 사갑니다. 그리고 애가 셋인데 나머지 음식들을 시어머니랑 동서가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억울해? 그럼 애를 낳든가? 저요. 김장할 때 친정에 애 데리고 갔었는데 이때 정신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이고 그냥 애들 데리고 집에 가있다가 보선 먹을 때 와라 해가지고 그때 갔어요. 애들 있으면 음식하는 데 방해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아니 시어머니한테 애들을 어떻게 맡깁니까? 물론 애들이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며느린 즉 애들 엄마인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뻔히 다 보이고 아는데 이런 어머님한테 애들을 어떻게 안심하고 맡기냐고요? 세덜번째 과자와 아토피 아니 인간적으로 이쁜 애기들 보면 막 뭐라도 먹여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우리 조카들 너무 이뻐서 먹는 모습만 봐도 이쁘던데 여기서 말하는 조카는 아마 친정 조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생 내는 애들이 없으니까요. 만약 조카들 이뻐가지고 뭐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과자 사줘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텐데 동서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쁜 게 아닌 거지. 그리고 꼭 뭔가를 사줘야만 조카들을 이뻐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저런 평소 동서의 행동을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애들을 안 이뻐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인 제 마음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지 같죠. 물론 그렇다고 뭔가를 바란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동서는요. 우리 막내 떨어뜨릴까 봐 무섭다고 잘 안아주지도 안아줘요. 아니 그러면 앉아가지고 안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덟 아홉 번째 동서가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요. 아직까지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다행히 동서는 판을 안 하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저번에 원본지킴이 거기에다 댓글 달았는데 이미 원본지킴이가 있었나봐요. 나 우리 남편한테 이 얘기 다 했다니까요. 안 숨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동서가 이 글을 봐가지고 가족 간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지길 바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뽑니까 니들. 예? 아니 인간들이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내가 이러니까 글을 지우는 거야. 10번 유아용품 물려주지 말라는 말 아니 물려주는 게 왜요? 받는 게 왜? 뭐가 나빠? 왜 그런 생각이 잘못인 거죠? 만약 동서가 싫어하면 기분이 썩 좋진 않겠지만 동서 생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됐고 예 님들 열받으라고 하는 짓거리 맞습니다. 됐어요? 아무리 아무리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 해도 계속 이렇게 저만 가지고 욕을 하고 뭐라 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됐고요. 나는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알아서 해요. 이래가지고 또 글을 지었나 봅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삼부 또 있습니다. 후기 금방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допуст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